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모델 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도 모델 Y가 공개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모델 Y가 NSTSA에서 충돌 실험에서 5스타를 받았습니다. 뭐 워낙 테슬라 차량들이 안전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기존에 모델들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 구조에 대해서 특히 메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그리 내리더만 다시 거의 어제 내린 것만큼을 거의 다 복구해가는 역시 테슬라 주식은 미래의 가치가 역시 반영돼서 이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점 그리고 꾸준히 꾸준히 테슬라 주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모으신 분은 이분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옵션 거래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7.5불일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회사의 비전을 어떻게 알고 저는 이제서야 좀 확신이 드는데 그래서 마흔 전에 이렇게 은퇴하는 토, 토, 밀리언 달러를 모으신 정말 그리고 아직까지 이분도 단 한 주도 파는 것을 거부하셨답니다. 거부하고 있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시고요. 아 부럽습니다. 이렇게 본인 계좌도 뭐 직접 인증을 한다든지 저때부터 모았으면 안 그래도 그때 2010년부터 5천불만 투자해도 지금 밀리언이 되는데 이렇게 초창기 때부터 저렇게 꾸준히 사모으면 아 근데 물론 이건 정말 특수한 케이스고요. 이렇게 하기가 저도 항상 돌이켜보면 다른 주식을 사지 말고 델타라든지 물론 델타 많이 올랐습니다. 항공주식도 많이 올라서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한 주식에 몰빵하는 게 사실상 많이 하지 말라는 뛰어나신 분들의 조언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정말 한 주식을 오랫동안 정말 아무리 기업가치를 잘 안다 그래도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계속 한 종목만 사기라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참 이분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만큼 많은 보상으로 이제 리워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모델 Y로 돌아와서 충돌 테스트에서 1등을 했고요. 지금 이 충돌 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다른 테슬라 모델들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들은 이 정도로 충돌 당하면은 이게 보통 찌그러지거든요. 근데 참 모델 Y 역시도 모델 3와 똑같이 이 변형이 적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워낙에 철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각적으로 보면은 참 변형이 없다라는 점이 임프레시브하고요. 그러니까 좀 찌그러들어도 충격을 흡수하고 뭐 사람이 안에만 잘 다치지만 않는다면 NHTSA는 뭐 이렇게 만점을 주긴 하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 비전문가가 보기에 참 이렇게 변형이 크게 되지 않아서 참 대단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테슬라가 다이캐스트로 이걸 지금 뒷부분에 이런 구조물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과 달리 기존 내연기관들은 파트와 파트를 용접을 해서 만듭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빨리빨리 차를 이제 오토메이션을 위해서 파트를 지금 용접이 아니라 다이캐스트를 이용해서 그냥 팡팡 찍어내고 있거든요. 모델3도 당연히 부품을 많이 공유하니까요. 이제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면들이 테슬라에 참 대단한 게 이게 제가 재료 쪽 전문가긴 한데 저는 폴리머 쪽이라 이렇게 메탈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더라고요. 이렇게 큰 물질을 한방한방 찍어낸다라는 거는 그냥 찍어내면 되지 철도 녹잖아 고온에서 그냥 부어서 3D 프린트처럼 그게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괜히 내연기관들이 물론 가격적인 면 때문에 용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다이캐스트의 문제점이 뭐냐면 유니포미티입니다. 이 메탈이 지금 일론 머스크는 자기들만의 얼로잉 방식 알루미늄 얼로잉을 합금을 썼다는 거죠. 공개하지 않은 그런 합금을 써가지고 이걸 찍어내고 있는데 왜 비법이 중요하냐면 이 메탈 내에 디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죠. 불순물이라든지 지금 고온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 메탈이 열팽창을 하게 됩니다. 녹이기 위해서 높은 온도로 올렸다가 이걸 식히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뒤틀림이라든지 모양이 변형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딱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팡팡 찍어내기 위해서 다이캐스트를 하지만 이건 열팽창과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커졌다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게 전혀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골고루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온에선 가스가 트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러스 스트럭처라든지 아니 우리가 기대한 스트렝스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량 생산과 이렇게 성형을 크게 크게 키워가면 그래서 내연기관들이 다이캐스트를 쓰더라도 작은 파트에만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찍어내면 어느 한 군데의 디펙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들을 배터리 데이에서 공개했듯이 일론 머스크는 고온을 쓰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고온을 쓰지 않았고 그게 다이캐스트의 약점이거든요. 아주 고온을 쓰게 되면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수축 과정을 막기 위해서 코팅이라든지 보이드 볼륨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첨가제라든지 이런 걸 쓰긴 하는데 그런 거를 일체 쓰지 않고 특수 학금을 써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물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그렇죠 불순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그마저도 이게 모델3 만약에 제가 2019년에 산 모델3는 이게 한 72개 정도를 용접해서 만들었다면 제가 산 모델Y는 이걸 투피스로 지금 찍어내서 조립을 하는데 이제는 새 모델들은 원피스로 찍어낸답니다. 그러니까 한방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꽝 찍어내서 이 뒷파트를 아주 자연 싱글 케이스로 이제 다 찍어낸다고 합니다. 범위가 더 늘은 거죠. 그런데 불순물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미난 논문을 하나 사이언스의 아주 유명한 저널에 나갔는데 이 면도칼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도칼로도 참 똑똑하신 분들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정말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서 이렇게 하일리 임팩트 저널이 나간다는 게 참 존경스럽고 참 과학자로서 본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면도를 하게 되면 면도날이 무뎌지죠. 왜 무뎌질까요? 그냥 쓰니까 칼이라는 건 계속 쓰면서 갈리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논문을 못 나가죠. 철은 우리의 그런 단백질 헤어보다 더 강력합니다. 몇백 배는 더 쎕니다. 철은 어떠한 물질들보다도 웬만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질들보다도 그런 메탈들은 더 강력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써도 이 메탈이 무뎌지면 안 되겠죠. 이런 철이나 무슨 합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들이 더 강력하고 단단한 저 스트롱한 이런 메탈들이 갈려나가지면 안 되겠죠. 이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면도날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쓰게 되면은 그게 유니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는 아주 미세하게 아무리 퀄리티를 높이더라도 어느 한 군데는 디펙이 존재하고 약한 부분이 조금 조금씩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우리가 계속 면도날을 쓰다보면은 거기가 이제 갈려나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크랙이 생기고 그 크랙들이 계속 충격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그 면도날을 무뎌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카바이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아주 그냥 정말 고밀도로 순수하게 아주 100% 정말 깔끔하게 만들면은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면도날 가격이 무지무지 비싸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히 만드는데 거기에 디펙들이 존재하고 그 디펙들이 거기들이 갈려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크랙을 만들면 그 크랙들이 결국은 면도날이 강력한 메탈이어도 거기를 다 이제 깨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물질들이라도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순도라든지 구조 안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약한 물질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충격을 주게 되면 우리가 100% 완벽한 구조가 아니라면 약한 데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메탈을 찍어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모델 Y로. 근데 이런 불순물이라든지 그런 게스가 트랩되는 문제라든지 수축 팽창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해서 이렇게 큰 걸 찍어낸다는 건 정말 테슬라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도 한 가지 이런 공식 티저 영상과 사진이 이미 나왔지만 이 뒷좌석을 보십시오. 이거는 아이들을 뭐 앉힐 수 있는 거지 성인이 앉을 만한 좌석은 아닙니다. 물론 이 뒷좌석이 움직이는 것도 좀 바뀌긴 했는데 손쉽게 뒤에 타고 내리게끔 쉬프트백의 이런 구조들을 바꾸긴 했는데요. 이건 다시 봐도 7인승을 가시려면 모델 X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정말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회사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고요. 이러한 알로이 기술들이 사이버 트럭에 적용된다면 어떤 트럭이 나올지 정말 정말 매우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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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